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프린트물 한번 봐보실래요? 특별법 나눠드린 거. 저번 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본 거고 오늘은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을 볼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두 문제 상가금물임대차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은 좀 대체적으로 쉬워요. 내용 자체는. 자, 내용을 봐보시면 자,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주택임대차 여기는 워크북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57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문제는 우리 예상문제집 있잖아요. 이 뒤에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예상문제집은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이 총 9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6문제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을 두 개를 비교하는 박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에 내지 않아요. 두 개 자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원래 구별을 하는데요. 여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택임대차보증금에 상한선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임대차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것들은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보증금 얼마에 그다음에 월세를 얼마 낸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대분들이.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월세 부분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런데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있죠. 상인법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사용돼요. 환산보증금은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억인데 그다음에 월세라고 하는 거 있죠? 월세가 500만 원이다라고 할 때 여기는 월세를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월세를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5억이 되는데 이 보증금 5억하고 이 월세 5억을 플러스시켜요. 그래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여부를 구하는 건데 상인법은 지금 여긴 보증금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인법은 보증금 상한선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른데요. 서울특별시는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죠? 이 9억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억까지만 상인법의 적용을 받고 9억이 초과되면 상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9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처럼 두 개 합하면 10억이니까 그럼 이 10억일 때도 상인법이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인법 중에서 네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제도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대권, 갱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대학력이에요. 대학력은 상한선이 초과되더라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리금이라 그래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갱신 요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3기 연체가 돼요. 세 번 연체가 되면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멸, 해지 소멸, 해지 청구 같은 게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걸 대권, 갱삼 이렇게 좀 외워가지고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요. 우선 면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최단기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단 상가 건물하고 들어오는데요. 여기 상가 건물 임대차 할 때 원래는 여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영리법인은 적용이 안 되죠. 주임법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LH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아는 지방공사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리법인도 적용이 돼요. 영리를 취하는 법인도 상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미등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등기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거요. 상가 건물의 등록. 이 건물을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주인법하고 상인법이 모두 같아요. 대학력이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모두 같은데요. 다른 건 나오지 않았는데 대학력을 한번 기출됐어요. 우리 상가 건물에서. 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요.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청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을 갖는데 이게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다음 날 0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한 다음 날 0시라고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은 오늘 신청하면 오늘 바로 나오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교부되지만 시험용으로는 신청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나오는데 우선 변제는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경락대금으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겠습니다라는 게 우선 변제권인데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여기는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이건 소액이 해야 돼요.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죠, 원래? 주임법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단기간이 2년인데요. 여기는 1년입니다. 1년. 재단기간이 1년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6개월 하고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임대인은 무조건 1년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차인인데 이 자리에 임대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임대인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법정갱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갱신되는 건데요. 여긴 1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상가 건물은 보통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죠? 2년 정도 돼요, 2년. 그럼 여기를 이렇게 2년을 약속을 했는데, 2년을. 만약에 자동갱신,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통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걸로 보는데요. 법정갱신이 되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이 종전에 2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2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1년이에요. 이렇게 1년이 된다 그래야 되지 전과 동일 조건으로 법정갱신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할 거는 지금 법정갱신 1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 1년이라는 건 누구를 받는 거죠? 임 대인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되면 1년이 아니에요. 이 임차인은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존속기간이 정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합니다.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통고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요. 3개월 후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갱신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걸로 본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할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제도가 없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만 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들어온 지가 한 2년 됐죠. 한 번에 한해서 2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올해 8월 달이면 주택은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 대란이 올 거라고 했는데 대략 집값이 지금 너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피해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뉴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이 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가건물은 일단 들어가서 칼국수집을 하려고 해도 시설을 하고 입간판을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갑자기 나가세요 그래버리면 시설비를 투자금을 해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사를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예요. 최대 10년까지. 이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뭡니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게 5년이었어요. 5년 넘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10년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갱신요구권은 5년까지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년 내라고 돼 있잖아요.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인데 10년까지이니까 5년까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임차인 갱신을 요구하면 최대 10년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지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이고요. 그다음에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불포함이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몇 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10년인데 중간에 우리가 자동 갱신이 됐어요. 법정 갱신이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1년씩 갱신이 됐기 때문에 10년 포함이 되어버리면 법정 갱신 2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뭐라고요? 12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법정 갱신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10년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10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기간이 연장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건물 쪽, 임대인이. 그럼 이 사람 나갈 때도 권리금 수수는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나가더라도 이 사람은 권리금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해서는. 그래서 지금 새로 임차인,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단 조심해야 할 건 이거예요. 내가 짜장면 집을 하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런데 짜장면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다 채워진 거야.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짜장면 집을 안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방해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 있죠. 터무니없이 주변 월세가 500만 원인데 터무니없이 천만 원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보증금을 왕창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마라 이렇게 종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게 권리금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총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3기예요. 예를 들면 월세로 친다면 세 달치 월세가 밀린 적이 있거나 지금 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요. 과거에 세 번 밀린 적이 있었어요. 밀린 적이 있거나 지금 현재도 세 번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3기라는 건 과거형이든 그다음에 현재형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세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손가락을 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시 갱신 요구해서 기간 연장해 주면 또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임차인이. 그래서 과거행이든 현재든 세 번 차임이 연체가 된 사실이 있다면 갱신 못 해 주겠다. 기간 연장 못 해 주겠다라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임차인을 살더라도요. 나중에 중계사 직증 따가지고 업을 하더라도 세 번 이상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리 상가라는 게 자리 잡기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 중계사가 있었어라는 것도 입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세 번 이상은 연체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인데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 된 거예요. 임차 복적물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과실로 파손이 됐다. 그다음에 경과실로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건 갱신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이건 갱신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거. 중대한 과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부나 대부분 철거 동그라미요. 대부분 철거인데 만약에 일부 철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갱신을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철거는 갱신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칼국수집 같은 거 잘 될 만하니까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건물을 공사하려고 하니까 장사 못한다. 좀 나가달라고 해요. 그럼 사정사정해서 내가 월세 올려줄 테니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 2주 지났을까 한 달 지났는데 살 칼국수집이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요? 당신 철거한다고 공사한다고 내보냈는데 왜 공사는 하지 않고 칼국수집을 하느냐 그랬더니 화장실 같은데 이 소 부분들을 고쳐서 공사했다고 하면서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부나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5년 뒤에 내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라는 거 있죠? 이런 게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3기 연체, 중대한 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이 세 개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대권, 그 다음에 갱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권 갱삼, 대권 갱삼 해가지고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아마 워크북이 없을 거예요. 이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라는 말 보인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동의 없이 그러면 X가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칸도 있고 위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은 얼마이고 월세는 얼마이고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정보 제공을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전제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밑에 쓴다면 혹시 상가 건물의 일부 있죠? 일부 일부만을 임대차 할 때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칸칸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장사를 해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노란 메모리 펜 같은 거 있죠? A4 용지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여기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 찍찍 그셔가지고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할 때 이 등기부 건물 소재지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있죠? 임대차 계약서에 소재지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등기부의 소재지하고 계약서의 소재지 지번이 달라버리면 대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사를 하시더라도 가끔 건물주가 그래요. 예전에 이게 100번지였는데 지번이 변경되면서 100-1번이 됐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 표지에 비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카피해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지 주의 말대로 기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기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이건 예상문제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먼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예상문제 보면 문제집 있죠? 거기 보셔도 돼요. 예상문제집 제일 뒷면에 보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총 9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6문제를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풀 겁니다. 이것들은 더. 교과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예상문제집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거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33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서울특별시는 아까 상한선이 얼마라고 했어요? 9억인데 초과가 됐어요. 그럼 초과가 되면 상인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대권 갱삼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 연체는 적용이 되고요. 우선변제권이라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체단기간 아니면 우리 보증금 증액하는 거 있잖아요. 100분의 5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한번 보시면 상가금을 임대차 오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입니다. 아까 서울 상한선이 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5억이죠. 합하면 10억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되죠. 서울 건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은 9억이라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은 주임법은 2년이지만 상인법은 1년이잖아요. 그럼 1년 이상을 정하면 1년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최단이 1년입니다. 최단이 1년인데 당사자가 몇 년으로 정했어요? 2년. 그럼 2년으로 가는 것이지 왜 1년으로 가겠어요?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당사자가 협의해서 6개월로 정했어요. 그럼 1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6개월짜리가 1년으로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년 약속을 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으로 본다. 그러면 X가 되죠. 상업자 등록은 상가금물 대학력이나 우선 면제권의 취득 요건이고요. 플러스 존송 요건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 그다음에 사학, 확정일자죠. 인사학이요. 인사학은 언제까지 갖춰줘야 돼요? 경매, 개시, 등기 전입니다.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는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대학력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인, 주를 갖춰야 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인, 주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존속요건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존속요건입니다. 사본의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금물을 전대차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그 전대차 같은 경우는 갑이 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임차인이고요.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A라는 사람으로. 그럼 얘도 대학력 있고 얘도 대학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간접점유자, 얘가 직접점유자인데 인, 사, 인, 주를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대학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둘 다 대학력은 나오는데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 주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은 인, 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차인 앞으로 대학력을 갖추면 임차인도 함께 대학력을 갖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숙박업이죠. 모텔, 여관, 호텔.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주임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모두 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3번 문제로 오시면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대학력의 발생요건인 인, 사는 필요하고요. 대학력이니까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대학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확정일자는 누구하고 관련된 거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에서는 인, 사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야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그럼 몇 년을 보죠? 1년. 단 조심할 거. 단 누구는 임차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임차인은 기간이 있는 거에 없는 거에 정하지 않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 걸로 본다면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하고요.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후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틀렸죠?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맞는데 이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포함해서 10년 그러면 X가 돼요. 포함하지 않아요. 법정 갱신 기간은 빼고 10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갱신 요구권. 그래서 3번은 X가 된 겁니다. 4번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명 소액보증금이잖아요. 소액보증금은 경락대금으로부터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아요.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2개가 성립되는 거죠. 누구누구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인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는데 얘는 주인법으로 더 잘 나와요. 이 5번 지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더 잘 나오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4번에 상가금을 임대차 역시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금을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6개월, 7개월. 그럼 누구는요?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법정 갱신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죠? 1년인데요. 전, 이 전자라는 게 앞전자입니다. 앞전 임차인과 존속 기간이 동일하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전 임차인의 기간이 예를 들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갱신이 되니까 2년이 됩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 갱신 기간은 몇 년? 1년이 되는 거죠. 4번에 권리금 해소기의 보호라는 거 있죠? 권리금 보호 규정인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점포하고요. 그다음에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상가 건물은 3개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국유 전차인. 이 사람들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마트 홈플러스밖에 내가 생각 안 나네요. 롯데마트, 대형 창고용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마트 안에서 김밥집을 한단 말이에요. 푸드코너에서 김밥집을 하는데 그 김밥집을 할 때에 이분이 하다가 나가려고 할 때에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마트 측에서 김밥집을 없애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신규 임차인이 저 전에 주인한테 내가 2천만 원 권리금을 줬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마트 측 당신이 나한테 권리금을 보호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하고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예를 들면 KTX 역사에서 김밥집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강남터미널 내가 뭐라고 하고 지하상가 있죠?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너무 멀어서 여기서. 그렇죠? 강남터미널 혹시 밑에 지하상가 초원인데요. 여기죠? 그까진 관람이 너무 멀어서. 거기가 권리금이 진짜 내가 들었을 때 예전에 3, 4억씩 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금 수수가 원래 안 됩니다. 이게. 서울시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큰 데모가 나오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가를 이렇게 바꿀 채 권리금 주고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 되시죠?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돼? 으쌓으쌓 해가지고 난리 나겠죠. 분신 자살하고 또 나오겠지. 그렇죠? 원래 주면 안 되는 거야. 권리금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에게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게 원래. 이게 불법인데. 안 된다고 두 개는. 권리금 보호가. 그다음에 권리금.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면 최소한 민사소송은 원래 5개월 1심, 2심이 5개월, 3심이 5개월인데 15개월 만에 소송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훈시기간이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1심을 소송할 때도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2심을 소송할 때도 꽤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창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의 규정을 적용받아버리면 몇 년간 거기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 주임법이나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얼마까지만 3천만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모두 뭘 적용받게 했어요?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사건 심판법은 짭개는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모든 소송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액수와는 상관없어요. 주임, 상임은 전부 다 소액사건 심판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상가금물 역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거기에 살면서 경매를 붙여요? 아니면 이사를 나와야 되나요? 살면서.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건이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요건이다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면서 임차인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상가금물의 공유라는, 상가금물이 공유네요. 그러면 상가금물을 임대차하거나 상가금물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다음에 차임, 보증금을 징액할 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유물 관리라고 해요. 공유물 관리. 그럼 우리가 민법에 공유물 관리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지분의 과반수인가요? 지분에 과반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전원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경제사정변동으로 인한 차임의 징액 청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임 징액은 1년에 한 번, 100분의 5, 5%죠. 이 범위 내에서만 징액할 수 있고요. 2년이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내내는 하지 못한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임차인. 임차인은 몇 기죠? 여기가 몇 기라고 되어 있어요. 3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에게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여기 종료시입니다. 종료시에 몇 개월까지요? 6월까지. 이 사이에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술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해버렸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지요? 그 건물주 임대인이 기존의 권리금하고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의 권리금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임대차 종료시로부터 몇 년간? 3년 내로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인데 가끔 여기를 시험을 뭘로 냈었냐면 방해가 종료시로부터 3년 X가 돼요. 방해가 종료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 두 번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네요. 그다음에 6번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나오는데요.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9억을 초과했네요. 그렇죠? 서울.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학력은 있다 없다? 있다. 대권 갱삼 대학력은 초과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 표시하고 불일치가 되어버렸어요. 불일치하다는 것은 결국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처음부터 대학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죠? 그때부터 다시 대학력이 생기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됐네요. 네 번째 건물의 일부분이에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할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미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여기가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뒤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임차인이 있었죠? 그런데 가등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본등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대학력이 없어요. 왜? 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승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빠릅니다. 대학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상가 건물은 아마 우리 문제집은 9문제가 있는데 제가 6문제를 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아마 집합건물을 보겠네요. 집합건물 설명 내용 잠깐 보고 문제 한 6문제 정도 풀겠죠. 집합건물은 우리 교과서 문제집에 10문제가 있거든요. 그중에 6문제 정도를 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네요. 앞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은 지금 통정, 내가 저번 주에 끝내면서 비지니를 좀 풀고 오시라고 했을 건데 문제집, 문제집 펴봐요. 38페이지 좀 펴놓고요. 그다음에 워크북은 몇 페이지 해야 하죠? 워크북은 여기 비지니. 비지니 우리가 했었나요? 내 기억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집 봐봐요. 이게 제가 원고가 없어서 이걸 이렇게 긁어다가 붙여놨는데요. 노란색이 3번이더라고요, 정답이. 그리고 나도 이거 봤어요. 황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본따 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긁어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제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PDF 파일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붙어버려요, 글자가. PDF 쓰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해봤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 예상문제 36페이지 보이신가요, 문제집? 거기에 3번 문제 보인가요? 제가 저번주에 비지니 설명하고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고 갈 테니까 이걸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35페이지 1번 문제 볼 수 있나요? 여기 잠깐 봐봐요. 여러분들 비지니가 뭐라고 했어요? 비지니. 비지니는 지니요, 지니가 아니요. 지니가 아니에요. 지니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증의할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뭐 했다는 거야? 증의하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러면 거짓말 아니에요? 된장국 맛있어? 집사람이 물어보면 머리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는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맛있어라고 하는 거. 그럼 내심의 의사, 머릿속에 있는 것과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비지니, 지니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효과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효과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유효예요.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그럼 이 집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 집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예요? 상할 수가 뭐예요? 상할 수가. 이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진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뭐 했다? 상대방이 을녀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갑은 집을 을녀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을녀가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얘는 선의이고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무과실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을녀가 알았다 이게 뭐예요? 악의가 있거나 알 수 이게 뭐예요? 선의인데 플러스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할 수 무효 상할 수 무효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의 1번 문제는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요거 예상문제 1번 문제. 자, 진희라는 게 뭐죠? 우리가? 진희, 비진희, 진희, 진희 그러죠? 진희가 뭐예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기억해 놓으라고요. 아, 진희 이건 생각이에요. 여기서 좀 조심할 건 진희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뭐다? 진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써놨죠? 여기 여러분들, 요 6번 워크북 바로 위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게요. 워크북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내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몰라요. 진희란 말 나왔죠? 1번. 진희란.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워크북이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번에 진희 보여요? 요거 진희 보인가요? 진희? 진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한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생각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그럼 두 개의 그 지문 하나하나를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펴놓고 같이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 보고 2번이 답인가 봐 하고 넘어가는 건 문제를 쇼핑한 거예요. 문제를 푼 게 아니라고. 느리게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한 문제를. 다시 가볼게요. 그럼 진희란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 표의자가,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강박이란 글자 보인가요? 강박 동그라미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하였다면 이는 비지니 의사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제가 강박은 뭐라고 하냐면 비지니가 아니고 백삼조, 백삼조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워크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보면 강박에 나오죠. 3번에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고 당시 상황에 최선이라고 되어 있죠. 얘들은 같은 말이야. 그럼 얘들은 비지니다, 아니다. 아니고 백삼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박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비지니가 아닌데 비지니로서 무효다 그랬으니까.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비지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하고 그 워크북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푸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그 워크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거든요. 그럼 나중에 감동을 받아요. 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자,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3번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어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해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의 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건 사직의 의사 표시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다 그랬고 얘는 결국은 무효가 돼요. 자, 다시 봐봐요. 갑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 사장님이에요. 얘가 얘한테 강요한 거야. 야, 너 사직서 내라. 사직서 내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 근로자는요. 사직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도 사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하니까 냈어.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죠? 여기는 사직할 생각이 없죠? 여기는 사직서 냈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얘가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이 사장님은 상, 알, 수, 상을 쓰죠?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강요했으니까. 이게 돼요? 그럼 상을 쓰니까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 사직서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강요, 6번 보인가요? 강요, 지시 보여요? 강요, 지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근로자, 사직할 생각 없다. 그런데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을, 사장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 강요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사직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건 결국 비진의가 적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셔야 이게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제 문제. 그다음에 4번 봐봐요. 공무원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 공무원, 사직원 제출, 그렇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워크북을 보는 거야. 공법행위, 공무원 보인가요? 5번에.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지문을. 그럼 워크북에 문제가 다 있다는 걸 알아요. 다시 5번.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깨알 목적으로 대리권 남용 동그라며 대리권을 남용했다 보인가요? 그럼 대리권을 남용하면 얘는 비즈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워크북. 4번. 대리권 남용 보이죠? 대리권 남용되면 비즈니 의사 표시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1번 문제가 이 워크북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풀고 답만 확인해 버리면 나중에 그 지문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워크북을 따로 볼 때 연상이 안 돼. 이 지문이 예상 문제 있었지? 이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라는 거. 항상 두 개를. 지문마다 하나하나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문제 다시 가볼게요. 3번 와볼래요? 36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은 을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비지니 의사 표시의 사례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을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는 증여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 내심은 없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넘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비지니죠. 효과는 뭐라고 했어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할 수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유효, 상할 수 무효. 1번 갑에게 증여의 진위가 없으므로 진위가 없지, 증여의사가. 위 증여계약은 을의 선,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증여의 의사가 없으면 비지니죠. 그런데 누구요? 을이 선이이고 플러스 무과실이면 얘는 뭐가 돼? 유효가 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악의가 있거나 또는 선이 있는데 플러스 과실이 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무효, 유효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선아 관계없이 언제나 무효다 그랬으니까 얘는 X가 되는 겁니다. 알아듣나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이 무과실을 증명한다. X. 선이는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는 누구예요? 갑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을 스스로가 나 선이 무과실이여라는 걸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을이 계약 당시의 갑액의 증여 의사가 없음을 엄해 알 수 있었다. 그랬대요. 누가 안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을이 악이었습니다. 악이었다는 건 뭐예요? 얘가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악이었다면 을로부터 이 토지를 선이로 매수한 병. 선이로 매수한 병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요? 제3자가 뭐예요? 선이면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통착사강. 선의3자는 보호가 된다. 여기가 무효이더라도 얘는 뭐예요? 선이죠. 그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을이 악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선의 병이었습니다.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뒤가 누구요? 악이 정이었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때문에? 엄폐물 법칙이죠. 엄폐물 법칙.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됐어요. B, G는 1번하고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B, G는 무조건 어렵게 나와도 맞춰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이 3번이에요. 원래. 그럼 이론을 물어보면 1번이 좋은 문제고요. 두 개를 꼭 체크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해 됐죠? 자, 통정의 표시를 볼 건데요.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 이거 계속 나오면